제16회 한세시럽배 대학동문전 세안대와 동국대의 3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장수영 군안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안대와 동국대의 대결, 사실 2차전에서 위기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마지막 종장선수가 잘해내면서 동국대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네, 2차전은 사실 동국대가 거의 완승을 한 거고요. 내용도 좋고 선수들 호흡도 잘 맞아서 이겼습니다. 3차전에 왔는데요. 3차전은 세판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장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장에 누가 나오느냐에서 주장에서 반드시 이기는 팀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지금 동국대의 주장이 세안대 주장을 맞이해서 어느 정도 싸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주장전이 제일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어떤 대회인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16회 한세시럽배 대학통문전 26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요. 총 9점 중에 5점 이상을 가져간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스코어 동국대가 3, 세안대가 2점입니다. 개인전은 주장전과 2장전, 3장전으로 세 판이 동시에 시작이 되고요. 주장전이 2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가장 중요한 한 판이 되겠습니다. 대극 규정, 이게 시간입니다. 각 팀당 30분, 타임아웃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두 팀이 60분이 되겠습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30분이 초과하는 즉시, 1분 이하일 때 5집 공제, 2분 이하일 때는 10집 공제, 3분 이하가 되면 15집 공제, 3분이 초과되면 시간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세안대와 동국대, 결국에는 3차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한 판 승리하게 되는 팀이 바로 4강에서 명지대와 만나게 됩니다. 세안대와 동국대의 주장전, 사실 누가 나올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데 동국대는 김진우 선수가 가장 강한 선수죠. 김진우 선수는 주장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나와서 세안대의 젊은, 막강한 주장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의 고비가 되겠습니다. 뭔가 연륜과 패기의 만남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했을지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제16회 한세시럽배 대학동문전, 세안대와 동국대의 3차전입니다. 선수들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떨릴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결승전이니까요. 먼저 3장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안대의 이성희 선수, 그리고 동국대의 김태용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성희 선수도 도장에서 공부를 했던 선수로서 기본기와 중반전에 능하다고 합니다. 중반전에 능하다는 건 싸움이 강하다는 얘기죠. 네, 단체전에서 우승을 도맡아 했을 정도로 이성희 선수는 강잔데요. 세안대와 동국대의 2장전입니다. 세안대 김영수 선수, 동국대 최재민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김영수 선수는 즐기는 바둑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최재민 선수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각오를 남겨줬고요. 최재민 선수는 제주도지사부의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두 선수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는 것만큼 이 단체전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주장전입니다. 세안대 박중훈 선수, 그리고 동국대 정민효 선수입니다. 박중훈 선수는 또 내셔널리거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아마 강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2차전에서는 김진울 선수를 만나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때는 판자체도 힘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정민효 선수, 미추홀베 전국 바둑대회 일반 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었고요. 좌우명은 일신우일신이라고 합니다. 나날이... 네, 새로워지는 거죠. 나날이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기력 향상법으로는 정민효 선수는 아마강자와 대국후 인공지능으로 복귀를 한다. AI 연구에 힘쓴다라고 했고요. 박중훈 선수는 프로바둑 관전이 기력 향상 비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두 선수의 단점은 끝내기가 약하다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지금 끝내기 포수... 정민효 선수는 포속은 강하나 끝내기에 약함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포속이 강한 사람이 끝내기에 강한 거거든요. 중반전에 강한 사람이 끝내기가 약간 약한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네요. 지금 여기 둔 수는 이렇게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서 자연스럽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죠. 이 교환이 신리로 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간 겁니다. 이 신리의 손해를 안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도 이 점은 안 두겠죠. 이렇게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둔 것과 비교하면 신리로 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여기나 여기 이렇게 여기를 견제하면서 두는 거죠. 이렇게 보면 흙은 끊었지만 흙은 이쪽에서 신리를 차지하고 또 발빠르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두는 작전이 근래 많이 쓰입니다. 이게 흙의 작전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좀 장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두지는 못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면 아, 이거는 이러고 이렇게 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두면 별로 안 센 분입니다. 다음에 이 모양은 좀 약해요. 이런 데 들어가도 이리 받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넘어가면 또 완전히 신리를 파입니다. 궁도가 잘 안 나오네요. 막아도 또 이런 데를 막거나 그러면 또 잘 안 되거든요. 이쪽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뭐 활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좋으냐 나쁘냐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가 강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아, 저렇게 뒀어요. 세 번째 이제 그리고 이쪽으로 뒀습니다. 좀 이런 손해는 보통은 안 보는 건데 이쪽으로 뒀네요. 뭐 이런 정도로 받아주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런 정도 이렇게 해두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런 데 들어가도 진짜 두기가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붙인 모양이죠. 그냥 입구자만 두어도 좋은데 입구자만 두어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겁니다. 아까 여기 들어가는 수가 여긴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는 곳을 굳이 끊은 거거든요. 지금 이 끊었다는 얘기는 이 돌과 이 돌을 공격, 차단해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거기 두게 되면 실리상으로 약간 손해를 본 거거든요. 이렇게 잡히는 거는 실리상으로 약간 손해입니다. 아, 백이 붙여서 네, 잡히는 거군요. 네, 잡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할 때 이거나 이것을 공격할 때 아주 강력하기 전에는 잘 안 두는 수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고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간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이쪽에도 영향을 주려고 한 건데 이거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건 쉽지는 않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선수가 돼서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후기 와도 이 돌이 끝도 없잖아요. 그럼 굳이 여기 갈 필요 없이 나중에 이렇게 간다거나 이렇게 간다거나 공격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실리를 차지하는 수들입니다. 여기를 끊어놓고 공격하면서 이쪽에 실리를 차지하는 건데 이쪽도 좋아 보여요. 이런 데 하나 두면 이런 데 하나 두면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는 흙도 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흙백이 실리에 다 민감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쪽을 자꾸 실리를 차지한 것은 기풍에 그렇게 맥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강한 곳이고 여기는 흙백이 여기 백이 있는 흙이 있는데 흙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잘 안 생기는 곳이거든요. 그쪽에다 대고 굳이 집을 지으려고 한 거죠. 몇 집 안 되는 집을 굳이 지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이 돌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두다 보면 점점 약해지거든요. 이 돌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는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집을 질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이렇게 뺏기 못합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보다 실리상으로는 약간 손에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수가 되냐 이쪽으로 가고 끊으려고 올 때 이렇게 연결하는 수가 되냐 또는 이제 이걸로 이렇게 공격할 때 이 돌이 없을 때요. 여기까지던데 이쪽으로 왔어요. 정민효 선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됩니다. 여기는 안 걱정되게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늘게 되면 배기 모양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상대방 모양을 주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두어서 배기 이제 이쪽으로 붙이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늘어서 여기 지킬 때 이렇게 뛰고 해야지 이게 약해지거든요. 중앙이 돌과 다시 여기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어버리면 이거 자꾸 기어야 돼요. 배기 오히려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건 다음에 여기 단수 치고 막으면 살아있질 못해요. 여기 단수 치고 막으면 못 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살아있질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늘죠. 이렇게 늘면 아까 제가 그려드린 그림 이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늘어서 한 칸 띈 것보다 여기가 모양도 탄력 있게 좋고 여기도 많이 안 깨졌어요. 여기는 삼삼해 들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깨진 게 아니에요. 지금 밀고 들어와도 그런 걸 보면 지금 여기도 이끼가 좀 껄끄러워요. 이렇게 있기가 좀 어렵잖아요. 두면 어디 두는 거예요? 여기가 근거가 없어지니까 옥집 모양이 만들어져서 손수로 옥집이 되어버리죠. 어떻게 둬야 될까요? 손을 여기 지금 끊는 수도 있긴 있어요. 당장에요? 네. 아 장문이 안 되는군요. 네. 장문도 안 되고 축도 안 됩니다. 축이 안 될 거예요. 여기도 있고 가까이 여기도 있고 끊는 수도 약간은 있습니다. 백도 받기가 쉽지는 않네요. 박중훈 선수 고민하죠. 바로 끊어갑니다. 끊었습니다. 네. 이게 손 빼자니 찝찝하죠. 이런 데가 놓이고 나면 놓이고 나면 이제 끊는 수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이걸 안 끊었을 때요. 공격하면서 이런 데를 둬버리면 끊는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끊어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봤나 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시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쪽이든지 뭐라도 죽는 건 없어요. 거기 죽는 건 없습니다. 사석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하고 쓰냐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때 이쪽으로 돌려치면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 사실은 여기도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데 미끄러지고요. 이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면 자꾸 조금씩 활용당해요. 이런 데가 선수로 아직 여기까지 됐는데 이런 데가 선수로 좀 노출돼 있어요. 여기 이어야 되고 이렇게 두면 약간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이렇게 된다고 해도 좀 활용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집이 없이 마르죠. 세력에 비해서 싸놓은 세력에 비해서 활용당하는 것들이 있어서 무난하게 두었습니다. 가장 무난한 아주 쉽게 두었네요. 더 가도 이번에는 안 끊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데가 선수가 확실이 될 수가 있어서 모양도 갖춰질 수가 있고요. 확실해진 않습니다만 이쪽을 거기 두는 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됩니다. 이 모양은 좀 약한 모양이거든요. 둘 때 백이 흙 한 점 끊는 거는 흙이 안 무섭나요? 중앙 쪽에 흙 한 점 그냥 입구자로 끊어서 두는 거 이거요? 네.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강하고 이게 살아있을 때는 여기 끊어봐야 이제 요만큼 여기를 계속 막아봐야 요만큼 버는 거 아니에요? 네. 실속이 크게 없습니다. 이런 데보다는 이런 데보다는 이쪽이 큽니다. 바로 들어가네요. 이것도 놔두고 바로 가버려요. 아직까지 공격할 때면 해봐라 그러고 딱 바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설명도 드린 자리거든요. 일감에 떠올라서 설명드린 자리. 여기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대부분 괜찮은 자리거든요. 여기를 바로 들어왔습니다. 저런 급소는 고수들이 되면 될수록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받는 방법은 이 세 군데가 있죠. 세 군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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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시압바둑이 시간이 많은 바둑이면 그 세 군데를 다 확인해보죠.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세 군데 확인해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일감으로 여기를 두면 이걸 나갈 때 입고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하면 이게 교환이 득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저치지 않으면 이 돌이 못 살아있어서 좀 찝찝하고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쪽으로 두어도 이게 두 집 내고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가고 나면 활용당해요. 이런 데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면 모양이 괜찮습니다. 여기 오든지 여기 오든지 조금 활용당한 모습이죠. 두 개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뒀는데 들어가고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두고 나서 누를 때 이걸 손수로 끊겨 잡히면 손수라는 거는 이렇게 대고 나서 백이 한 수 더 나서 잡아야 되죠. 그래도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는 모습도 있고요. 이게 이 실리에 비해서 백집으로 생각했던 게 흑집으로 바뀌었는데 비해서 이게 먹잘 게 없거든요. 결국엔 위로 이어야 된다는 건데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헛궁을 가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 돌을 신나게 공격을 하면 좋은데 이것도 걸려있거든요. 아직 못 살아있군요. 그래서 이것도 걸려있어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젖힐 때 만약에 이렇게 젖혀서 늘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늘고 이런 식이 되면 정말 이거 단물만 상대방한테 뺏긴 거예요. 여기 별거 아니에요. 여기 끊어봐도 여기는 끊고 여기를 또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어도 이렇게 계속 밀어주고 끊어야 여기 집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또 어느 정도 삭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이제 만약에 삭감이 이렇게 됐다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6 7 8 18 20집 조금 더 짓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훨씬 크죠. 크게 생기고 이런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약간 세력이 생기고 남는 게 없어요. 큰 집이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집 짓는 거는 이제 비능률적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둘 때 공격을 하기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공격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두든지 뭐 이렇게 두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끼는 거는 늘어서 활용당한 거예요. 이것도 이런 데를 또 찌르면 또 어려워지고요. 여기 두는 손 약간 얇어요. 돌 자체가요. 이제 이쪽으로 뒀을 때 약간 엷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격도 좀 불확실하고요. 치받고 뭐 하는 수 또 이쪽으로 오는 수 이런 약간 엷습니다. 뭐 이런 정도나 이거나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느낌은 그냥 이렇게 두어도 된다 이런 생각인데 공격을 했어요. 제가 제가 아까 그런 공격이 잘 될까 모르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약간 열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까 젖혔으면 이제 이쪽으로 올 때 바로 위쪽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돌이 약간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으로 느낌은 젖혀야 될 것 같았는데요. 뭐 어쨌든 백도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하는데요. 여기가 좀 갈라졌죠. 갈라져서 백이 뭐 어쨌든 간에 백이 신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흙보다는 백이 좀 더 위태로워 보입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또 이런 바둑이 흙이 기분 좋아서 계속 기분만 내다가 어느샌가 역전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중훈 선수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두는 수법을 보면 꽤 신리형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역전당하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위쪽으로 같이 붙여왔는데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자리가 중요해집니다. 여기 누가 오냐에 따라서 신리에 크게 차이가 지죠. 백이 오는 것과 흙이 어디를 가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큰 자리입니다. 그래서 빨리 박중훈 선수가 이제 이쪽을 붙여서 어떻게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어떻게든 여기 갈수시키고 자기가 이 자리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돌에다 붙이는 거예요. 두텁게 만들어 놓은 거군요. 자꾸 붙여서 응수를 하라고 지금 강요을 한 거죠. 네. 그러다가 붙이면 제끼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선수를 또 끊기는 점이 생기니까 하고 두면 선수를 뽑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나 갈 수 있는 배짱이 있을까요? 지금도 다가갈 수가 있나요? 보통은 이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우선 제일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열쓭니다. 왜냐하면 끊지는 못해요. 이게 선수니까. 네. 이제 그래서 둔 거고요. 이렇게 두는 수는 끊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잡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실속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 실속이 있습니다. 보기보다 이 세력이 별거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선수도 뽑을 수도 있을지 모르고. 이렇게 두고 나면 보시면 여기까지 100이 선수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두면서 두면서 여기 100집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여기 그냥 조금 10개 두지 않고 두텁게 뒀습니다. 박종훈 선수가 그냥 지켜두면서 약간 서로 타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후에 숱은 어떻게 진행될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6회 한세시럽배 대학 동문전 동국대와 세안대의 3차전입니다. 2점이 걸려있는 주장전 가장 중요한 한판이 되겠고요. 지금 어? 갑자기 뭐가 잡혔나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한 칸을 띄니까 단수치고 빠졌거든요. 여기 끼워있고 여기 빠진 거죠. 그랬는데 지금 여기를 끊었어요. 아 그 자리를 끊으니까 여기 단수치고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막아서 이렇게 막힌 거죠. 이걸 두니까 여기를 단수를 치고 잇고 밀어가지고요. 여기를 두니까 단수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단수치고 놓고 이렇게 꽉 막은 겁니다. 여기가 흙이 두터워졌어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여기를 두면 또 받아야 돼요. 그렇네요. 큰일 나요. 여기 두면 받아야 됩니다. 백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두터워졌어요. 바둑이 확 지금 흙이 풀렸다고 하여튼 표현이 지금 아까 좋았는데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여기를 받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은 이쪽으로 돌이 갈 수가 있어요. 좌측 100대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이 돌도 약해서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공격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여다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만 두어도 끊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끊지 못하는데 이 교환을 해놓으면 이쪽이 약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을 지금 보류했습니다. 보류하고 나오면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계속 틀어막든지 뭐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후수로 살면 여기를 만약에 안쪽에 들어가서 산다.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쪽으로 두게 더 산다. 그러면 바깥쪽에 둔 사람이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발전성으로 볼 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이쪽으로 또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세력이 쌓였으니까 다시 이거를 또 공격하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좀 활용을 하면서 재미있게 재미를 재미있게 운영으로 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체 너무 괴로운데요. 이쯤 가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젖히는 것은 끊어주지 않고 그냥 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달라. 이렇게 있는 것은 모양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모양이 이렇게 좀 둔해 보이잖아요. 이게 선수인데 여기를 잇기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공격한다든지 뭐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아직 저도 수를 뭐 확실하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장고를 해서 본 것은 아니라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차하면 이거 죽여도 돼요. 이거는 뭐 10집 조금 넘으니까 일단 거기는 두었습니다. 내친 김에 거기는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도 좀 못 살아있어서 자꾸 여기다 뭔가 벽을 쌓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분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돌이 이런데 이런데 자꾸 놓이면 이것도 기분 나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까 제가 설명 처음에 드린 거죠. 중앙을 막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면 기분이 많이 좋은 거라고 흑입장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안쪽으로 능률적으로 볼 때 싸움이 이쪽에서 벌어진 바깥이 좋거든요. 저것까지 그런데 살수는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살죠. 넘어가는 거군요. 이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두는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단수를 치는 게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끊으면 단수를 치고요. 안에서 살 수 있다. 네. 이걸 갖고 이렇게 만약에 엿으면 넘어가서 이건 손해인데 이거 찌른 수가 좋았네요. 그렇다면 백도 좀 걱정을 사활에 대한 걱정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게 공격을 크게 당하겠나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냥 알기 쉽게 여기 단수 치고 여기 두고 이럴 때 이것만 둬도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는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거 찝찝하게 됐어요. 여기가 이 부분을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모양이... 여기만 밀어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자꾸 이런 데를 찌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좀 탄력은 있는 모양이네요. 이 점을 또 잡을 수도 있고 하니까 크게 꼭 죽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어? 그러고 있는데 계속 상대가 들어와 오면 그건 또 기분이 안 좋죠. 이렇게 되면 흙은 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흙은 여기로 백이 끊어야만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다 살았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아주 흙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AI도 점수를 확 올렸거든요. 이거는 이걸 넘어간 거는 지금 아주 흙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하나 찝찝했던 건데 이런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정민효 선수도 아까 해설해 주셨던 것처럼 백이 죽을 모양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열버졌어요. 맞습니다. 너무 열버졌어요. 저것까지 넘어가면 또 백 네 점이 중앙으로 뜨겠는데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이거 넘어가면 지금 집이라고는 지금 이거 하고 이 밑에 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지금 흙이 다가서서 빠질 것 같고요. 아 거기 또 남아있죠. 집들이 지금 여기는 집은 아닙니다만 이게 약하기 때문에 삼삼을 들어가서 집을 파올 수가 없어요. 거기부터 또 찌르네요. 그것도 또 머리 아픈 곳이에요. 백은 처리해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갑자기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여기를 뭐 끊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이건 이쪽으로 하더라도 이쪽으로 구부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끊으면 끊는 거 아까도 저는 끊는 거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게 안 좋은 겁니다. 물어봤는데 좀 놀라셨잖아요. 거길 끊느냐고 그 정도였었는데 정민요 선수가 큰 실수를 했네요. 지금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았다. 이거는 정말 사나 죽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 철벽이 돼서 이것도 위험하고요. 집으로도 많이 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철벽이 되는 순간에 바둑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지금 박중훈 선수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철벽을 만들어서 이걸 벽을 만들어서 넘어갈 때 더 이익을 보고 넘어가 공격을 좀 아주 신랄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를 조금 강화시켜주기가 싫어서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좀 많이 위태로워 보이긴 하는데 공도가 막상 잡아라 그러고 나오면 여기가 지금 해서 끊어지는 수가 좀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둬야 되나요? 이렇게 호구를 하나 쳐 둬야 되나요? 받아주면서 이것도 필요가 없는 순이에요. 그쪽을 두는 수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정민여서 수도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뒀습니다.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그러게요. 여기를 하나 젖혀서 젖히면 이게 선수니까 다음에 여기 끊으면 피곤하거든요. 끊으면 저거니까 젖혀서 이렇게 할 때 이것까지 선수가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하고 여기 두면 살기는 삽니다. 네, 살기는 사는데 바깥쪽이 문제라는 거죠? 네, 바깥쪽이 여기가 지금 철벽이고 이런 데도 나가면 끊기잖아요. 네.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꾸 정민여 선수가 판을 계속 두시를 잘 못하고 있어요. 시간 차이도 꽤 났었는데 이제는 점점 비슷해져 가고요. 그만큼 어려운 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젖혀서 사는 수를 봤는데요. 안쪽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백이 안에서 쌈지 뜨고 살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쌈지 뜨고 산다는 게 이제 이게 바둑 격언에 있잖아요. 네. 쌈지 뜨고 삶은 지나니 대해로 나가라. 네. 어렸을 때 그 바둑 가르쳐 주시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런데 지금 딱 받는 격언인데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게 두터워졌다. 여기까지는 됐거든요. 지금 흙이. 이것도 여기 끊으면 이제 여기도 상당히 두터워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확실한 실리 쪽으로 갔습니다. 원래 이 집을 이런 데 들어가고 붙이고 어디 붙이고 하면서 이걸 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당겨두면 이게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았으니까 또 여기도 끊기는 수가 있어서 이것도 위력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데 집만 그냥 놔도 그냥 한 20여 집 생기잖아요. 또 그쪽으로 또 가네요. 하나만 해놓고 가요. 너무 괴로워요. 여기가 지금 절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괴롭습니다. 온통 흙의 발전성 밖에 안 보입니다. 늘어두는 게 보통 이죠. 지금 보면 이게 도망가느라고 여기 집이 그냥 나게 생겼어요. 지금 백은 집이 일곱 열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 열일곱 열여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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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십 집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둘 네 여섯 여덟 음 여기까지 열 뭐 여기 스물 서른 마흔 쉰 지번절이가 지금 돼가잖아요. 그리고 이 돌들이 또 다 약해요. 약한 거 빼고 새도 약한 걸 빼고 새도 지금 상당히 집으로도 좋은데 양쪽에 곰마가 생기고 이런 거 끊어잡힐 것도 남고 그래서 고전입니다. 네. 고개를 흔들 흔들 만합니다. 손이 나오질 못하고 있죠. 나오질 못합니다. 사실 심정으로는 던지고 싶은 심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단체전에서 이번 판만 자기만 이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던지기가 어렵죠. 단체전은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안대는 이제 이 판을 이기고 나머지 두 판 중에 한 판을 이겨야 됩니다. 나머지 두 판도 좀 궁금한데 일단 주장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주장전을 세안대는 이겨놓고 봐야 되니까요. 네. 끊임없이 공격해갑니다. 살려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포위는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기여고 이건 뭐 사는 거는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는 거는 살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까 여기도 막히고 살면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진짜 막히는 순간에 이 약했던 돌이 다 살아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막히고 안 해서 들어가서 살면 나쁜 겁니다. 아까보다는 못하지만 나쁜 거예요. 지금 여기가 막히니까 여기도 또 공격 허위가 더 좋아졌거든요. 아주 박종훈 선수는 지금 즐겁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원래는 붙이거나 들어가거나 해서 다 깰 수 있는 돌이고 여기도 이렇게 가면 집이 많이 좁아지는 건데 여기 이게 약하니까 어떻게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집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집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죠. 저런 바둑은 정말 흙이 두기 편한 바둑이 됐는데 왜냐하면 집이 많고 두터우니까 편하게 돼 있습니다. 판을 이렇게 만들고 흙 잡고 바둑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두텁고 집이 많은 거 아주 집만 많고 엷은 거 이런 거를 집은 많은데 좀 옅다. 이거는 두 집 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집도 많고 두텁다. 이거는 아주 양손에 쥔 떡이죠. 저렇게 들어가면 이제 오죽하면 저기 들어가겠습니까. 급하니까 들어가는 건데 사실 귀에서 살아도요. 이게 지금 한 열매집 깨는 거 아니에요. 열매집 스무집 깨는 건데 지금 여기 망망대가 다 흙집이 생기게 됐잖아요. 저렇게 되죠. 두고 잡으러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중근 선수 생각은 이걸 잡고 패를 하면 이걸 두 번 둬서 잡고 여기도 두 번 둬서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패는 내가 이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빵빵 때려내버리면 너무 두터워져서 이 방면에 선수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약해지죠. 아까는 이 방면에도 뭐가 선수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는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걸 이걸 때리고 살려줄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살려줄 겁니다. 네. 살려주기에는 너무 아까운데요. 그래요? 지금 이거 때리고 이것만 해도 많이 이겨 있거든요. 그런데 안 살려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더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못 살았는데 내가 이게 약한데 내가 지금 그걸 양보하겠어. 그 얘기죠? 네. 아 거기도 팻감이 있네요. 너무 기분 나쁜 팻감인데요. 우리 얘기로 팻감 자랑을 한다. 자랑할 게 없어 팻감 자랑을 하냐. 팻감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맞는 상황에 맞는 말입니다. 두고 이제 때리겠죠. 팻감은 오히려 백이 더 없습니다. 이게 사는 게 원래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서 살면 팻감이 없어요. 거기 팻감이 많이 나와서 못 이깁니다. 두어가는 것도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팻감도 없어서 더 괴롭네요. 이쪽에서 많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 되고 이렇게 여기서 결정적으로 많이 잘못됐죠. 이렇게 되면서 약해졌잖아요. 이걸 괜히 끊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아서 다 연결을 해놨으면 여기가 다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공격을 안 당하는 바둑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거기 덮어끄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의 시작은 정말 끊은 한 수에 있었는데 끊는다는 게 보통 바둑을 둘 때 끊는다는 걸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바둑 둔 사람은 끊어야 된다. 기자는 저려라.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끊는 한 수로 이렇게까지 판이 열쇠로 바뀌었는데 팻감을 변 쪽에 나갔었군요. 팻감을 여기 썼죠. 여기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박중훈 선수는 이게 다 내 집이다라고 생각을 거기까지 있나요. 있겠죠. 거기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여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려고 해도 끊으려고 하다 보면 이런 데를 두면 이런 데가 선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못 잡는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현재까지 주장전 정민효 선수와 박중훈 선수의 대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6회 한세시럽배 대학 동문전 세안대와 동국대의 3차전입니다. 현재까지 주장전의 흐름을 보면 백이 좀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게 의리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두었는데 여기까지 두었는데 여기 이게 이제 백은 안 죽는다고 우겨야죠. 그런데 여기에 젖히는 건 이제 선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쪽을 두거나 이런 데를 두거나 어디를 두어도 잡힌 모양이네요. 잡힌 모양이네요. 네. 이런 쪽을 두어도 여기는 젖히면 밑으로 하나 양부하면 됩니다. 네. 이음은 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끊기면 결국에 와서는 아무 이거 하나 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파울을 쳐버렸으니까 네. 전체가 집이 없는데 이쪽으로 나가서 두 집을 만들기는 이제 어려워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것까지 끊어놨어요. 또. 되게 얄밉습니다. 이것까지 만사 부려 튼튼이라고 흑시 모른다 생각해서 그것까지 끊어놨어요. 일단은 마지막 탈출로로 향해 보는데 반대편에는 흙의 두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갔어도 되는데 아마 여기가 조금 열다라고 벗나요. 뭔가 조금 모양이 만들어지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약간씩 거기 붙여서 이제 약간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요. 그쪽으로 갔네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단수 쳐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한 집은 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두면 지금 여기가 아직 집이 아니잖아요. 네. 마지막 사활승부를 걸어보는 정민효 선수 지금 여기는 이렇게 여기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네. 그럼 끊어지니까 여기를 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집을 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두집을 내야 될까요? 중앙 쪽에 선수로 집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백 입장에서 갑갑하네요. 이제 이 바둑은 좀 끝이 보입니다. 중앙 쪽에 집이 없으면 여기를 두어도 이렇게 둔다든지 늘어만 두어도 두집이 날 수는 없죠. 이것도 보시면 여기가 선수가 이렇게 대놓으면요. 이것도 선수 여기도 선수예요.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선수거든요. 그럼 이게 잡히질 잘 않습니다. 한 집은 났는데 다음 한 집이 안 보입니다. 마지막 일격에서 신중을 기하는 박중훈 선수 박중훈 선수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까지 들어가려고 쳐다봤네요. 한 집도 내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야박하게 둡니다. 사실 되는 수는 되는 수니까요. 되는 수는 되는 수다라고 하다가 인심을 다 잃어요. 친구들끼리 야박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옥신각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돌 형태는 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정말 야박하긴 야박해요. 마지막에 확실하게 냉정하게 잡아줍니다. 이제는 2장 3장 선수들이 키포인트가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단수가 선수가 아니에요. 네. 단수가 선수여야지 나가서 끊을 수가 있는데 바게스가 있죠. 말하자면 이걸 둘 때 늘고 나서 넘어가는 수와 이쪽 넘어가는 수가 맛보기니까 이쪽이 선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쪽이 선수가 돼도 사실 문제인데 지금 선수가 안 됩니다. 여기는 때리는 수 한 수밖에 없거든요. 끊으려면 이렇게 나가는 수는 안 되니까 이렇게 단수 치면 여기 또 이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 이기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젖힘은 뒤로 받는 수가 있어서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걸 선수가 안 된다고 못 쳤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둔 건데 여기를 이게 무슨 수가 될까요? 여기를 막으면 이쪽도 집이 안 나고요. 이거는 잡힌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 집 한 집 안 나는데 아슬아슬하게 듣는 게 없네요.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두어도 여기를 찌르면 다음에 여기를 선수 하려고 할 때 또 돌아가기 때문에 여긴 집이 없습니다. 여기도 두 집 날 데가 없고요. 이건 살 길이 없네요. 정민효 선수가 시간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아직 저긴데 이쪽으로 끊어도 되거든요. 이쪽으로 끊어도 이게 지금 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쪽으로 끊어도 여기를 끊기는 어려워요. 이거 두 점은 주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는 안 끊기는 데입니다. 이걸 끊어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손길이 손길이 가벼워요. 이제 차마 던지질 못하고 있는데 아쉬워서 그런 겁니다. 단체전을 더 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 하실 것 같아요. 나의 개인적인 패배와 상관없이 팀에게 미안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시니어리그에서 하도 져서 지면 시니어리그 팀이 있잖아요. 제가 지면 뭐라고 저보고 뭐라고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미안하죠. 저 때문에 지면 그런데 어차피 저 있을 때 지면 덜 미안해요. 좀 괜찮으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나 때문에 이기면 이제 기분이 아주 그날은 황홀하죠. 아직 동국대 입장에서는 두 장점만 해있죠.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 동국대가 도로 밀려서 2, 3장을 다 이겨야 돼요. 3차전에서 동국대는 2점을 가져가야 되고요. 세안대는 3점을 가져가야 합니다. 던졌네요. 수순을 돌려보면 끄는 자리부터 가야 하는데요. 박중훈 선수가 그 얘기를 먼저 하네요. 거기에 붙어져요. 아까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민효 선수와 박중훈 선수 복귀에 열중인데요. 아 박중훈 선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선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형세도 살펴보자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네요. 네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고요. 형세가 지금 빨리 두는 걸 보니까 시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두느라 돌들도 제자리에 있진 않고 삐뚤빼뚤합니다. 반집 끝내기만 남아있을 때 시간 해제를 하는데요. 상변 쪽에 한 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장 박중훈 선수가 승리하고 또 세안대학교가 3장에 김태용 선수도 동국대는 졌네요. 승부는 이제 2대 세안대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뒀습니다. 자 이건 2대국 시간 해제는 네 다 뒀는데요. 그 폐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 해제를 하겠습니다. 2대국도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자 반집 싸움 네 그 폐도 네 다 끝났습니다. 폐를 잇고 개가를 하면 되겠네요. 다 뒀습니다. 동국대와 세안대 경기 결과는 일단 세안대가 승리를 했지만 2대국의 결과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겼다면 만약에 누가 이겼을지가 만약에 최재민 선수가 승리를 했다면 동국대 남은 두 선수가 너무 죄책감에 들 것 같아요. 이것도 백이 이긴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백이 모양이 이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안대 선수들이 다 이긴 것 같습니다. 흑집이 별로 없네요. 28집 흑집은 28집이고요. 화변 쪽의 백집은 12집이네요. 12집이에요. 그래서 32집이네요. 10, 20, 30, 42집, 45집 45집 돼서 28집 그럼 17집 차이인가요? 네 17집에다가 덤도 있으니까요. 23집 반 백이 이겼습니다. 큰 차이로 승리를 가져가네요. 이렇게 해서 123집 반승을 거둡니다. 세안대학교가 2차전에서 패배하고 또 3차전에서 다시 뒤집으면서 6대 3으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네 원래 2차전에서 패배한 팀이 3차전에서 승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세안대학교가 그걸 또 해내네요. 역시 세안대학교가 선수 층이 넓기 때문에요. 층이 넓기 때문에 1차전, 2차전에서 선수를 소모했어도 3차전에서 둘 수 있는 선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전에서 또 3대 0이라는 기적같은 승부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되면 세안대학교가 4강에서 명지대와 만나게 됩니다. 꽤 괜찮은 빅매치가 성사가 됐어요. 네 아주 궁금한 빅매치입니다. 누구나 아는 우승 첫 번째 우승후버라는 명지대 그리고 젊은 피로 똘똘 뭉친 아주 막강 세안대 그러니까 4강에서 정말 아주 대단한 승부를 벌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강전도 기대되는데요. 마지막 남은 8강전 두 경기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장수영 구단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